저희 광고 보고 왔는데요. 2부에서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기후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하나자산운용의 은규환 펀드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유튜브를 항상 보는 슈카네임을 직접 만나서 저희 글로벌라이브를 봐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글로벌라이브도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되게 화려하시네요. 이거는 천으로 된 마스크여서 이건 좀 치우겠습니다. 기후변화랑 관계없는 마스크인가요? 그냥 일회용은 아니니까. 근데 사실 방역에 완벽한지는 사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저희가 기후 투자자가 되는 법이라는 오늘 주제인데 기후 투자라고 하면 얼핏 생각하게 그냥 배터리주를 사면 내가 기후 투자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맞습니다. 네. 네.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만 할 거면 제가 굳이 나올 필요는 없는 거고 조금 더 그냥 좀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기후 투자는 크게 이제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후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또 한 가지는 기회 요인을 고려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저희한테 기후 투자의 위험과 기후 투자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거죠? 네. 두 가지고 뭐 제가 오늘 뭐 30분 안에 말해야 되니까 모든 걸 담지 않았고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또 제가 관심이 있었던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사실 아까 그 배터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뭐 굳이 하나만 딱 꼽자면 배터리가 저는 정답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어 저희가 이럴 땐 또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예예. 그 LG입니까? 삼성입니까? SK? 어... 아 죄송합니다. 저는 뭐 다 좋아하는데요. 배터리만... 왜냐하면 배터리 하는 회사도 있고 배터리 조치 안 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수많은 주식 중에서 굳이 뭐 배터리 중에서 뭐 우열을 물론 가리긴 해야겠죠? 네. 뭐 오늘 그에 대한 답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요. 아 예. 대신 다른 주식 이야기가 좀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기후 우리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과 방법 말씀해주시죠. 아 예. 예. 어... 그러면... 어 제가 사실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약간 지금 약간 애매한데 그냥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바로 말씀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바로 좋아합니다. 그러면 종목 팍 찍어주셔도 좋아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어... 먼저 위험요인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탄소 가격의 시대라는 말을 이제 넣어놨는데요. 네네. 탄소 가격이 뭐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배출권 거래제도 있고 탄소세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통칭해서 탄소 가격이라고 지금 일칭을 하는 거고요. 네. 어... 지난달에 그 유럽 CBAM이 이제 초안이 다 공개가 되고 발의까지 돼서 그 내용이 알려졌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변화가 뭐 이 탄소 가격에 어떻게 보면 임상 일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변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CBAM이라는 게 뭔가요? 아 그 풀어서 말씀드리면 카본 보더 어드저스먼트 매니지먼트고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텐데 보통 이제 언론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세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탄소 배출한 물건이 유럽을 수출하고자 할 때 유럽에서 수입업자가 그거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유럽이 그렇게 탄소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여기 나온 우리 기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유럽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유럽 매출에 있어서 탄소 배출을 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어떤 그 주식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가치를 이제 감안해주고 말하자면 네거티브 캐시플로우의 개념으로 감안을 해주고 가치를 측정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제가 오늘 그냥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임상 1상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 임상 1상. 네. 이게 이제 바이오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보통 전임상부터 임상 1상 2상 3상 그래서 상업학 이르기까지 한 두세 개 서너 개 이상의 이런 어떤 중요한 마일스톤이 단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단계들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가치가 증가를 하는 걸 이제 주가로서 확인을 보통 많이 하셨을 수 같은데요. 아우 한 10배씩 올라요. 그렇죠. 그런 거 뭐 될 때마다 뭐 이미 기대를 반영해서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탄소 가격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떤 임상 1상에 해당하는 어떤 사건 2상 3상 이게 진행될 때마다 마이너스 가치로 계속 확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가치라는 거는 탄소 가격이 비용이니까. 탄소 가격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의 비용이 커진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불과 일상을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들이 어떤 기후위기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낼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 가지 경로를 생각하는데 지금 슈카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중에 한 가지인 가격 상승을. 네. 역시 훌륭한 진행자님께서 제가 준비한 걸 다 미리미리.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화면에 지금 잠깐 보시면 뭐 그래서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1.5도를 기준점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또는 과거에는 2도시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그 IMF에서 말하기를 2도시 시나리오 기준에서는 75달러 이상의 탄소세가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 그 아래 보시면 1.5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60달러가 더 피 올라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이만큼까지는 올라가 있지 않고 유럽 기준에서야 한 우리나라도는 한 7만 원 정도 되고요. 다른 나라들은 아직 이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가지 경로 중에 하나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자료 하나 봐주시면 이번에 유럽이 시작을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불과 일주일 안에 중국과 미국에서 약간 의미 있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은 미국 상원에서 미국도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하겠다라고 미국 상원에서도 발의가 나왔고 중국은 탄소 국경 조정세는 아니지만 내부에 있는 탄소 거래제를 각 지역별로 있는 걸 통합하는 어떤 확대 개편하는 그러한 뉴스가 거의 이것과 맞물려서 일주일 이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런 걸 도입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할 텐데 그때 이제 이러한 비용들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역 확장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환경 기업의 가치가 점점점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올라갈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게 임상 일상 즉 겨우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이 확장되는 경로가 하나 있을 거고 바이오 기업도 미국에서 진행하고 유럽에서 진행하고 이런 식의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의 확장의 경로는 탄소 국경 조정세가 보편화가 되면 그럼 아마 이제 각국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어차피 너 그런 돈을 유럽 정부에 내느니 그냥 우리한테 우리가 그 돈을 걷고 똑같은 금액을 그럼 유럽에 안 낼 거잖아요. 그만큼을. 그러면 대신에 그 돈으로 그 기업이 뭔가 그 에너지 전환을 할 때 돈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탄소 국경 조정세가 보편화되면 저는 그냥 자국에서 탄소세를 걷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니들이 지금 그렇게 비환경적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탄소를 많이 내서 유럽에 가서 세금 낼 거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세금 내고 탄소 줄여라라고 우리 정부가 먼저 압박을 할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자료에는 준비 못했는데 이미 그냥 기사상으로 그렇게 던져보는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기사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유럽금 차라리 탄소세 도입하자랄지 또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게 아직 유럽 기준에는 분명히 못 미치는데 차라리 이걸 좀 개편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식의 논의가 국내에서도 좀 촉발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거를 다른 나라 가서 세금을 낼 바에야 기준을 높여서 우리나라에서 내기 위해서. 그렇죠. 뭐라하자면 어떻게 보면 국부 유출을 막는 것이기도 하죠. 어차피 그 기업 입장에서는 낼 건데 이런 경로는 두 번째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초기에는 시멘트와 철강 이러한 제품 위주로 반영을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건 물건 단위에 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동차만 하더라도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그 안에 개별 금속이나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탄소 배출을 얼만큼 했는지 계산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비교적 쉬운 것은 밸류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그러한 물건들은 그의 경로가 짧기 때문에 산정이 좀 쉬운 편이겠죠. 1차 산업 제품들. 철강이나 시멘트. 1차 산업 소재 먼저 부과를 하게 되고 이게 조금 정착이 되면 향후에는 말하자면 조금 더 다운스트림,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등 이러한 제품까지도 아마 확장되는 게 세 번째 경로입니다. 그러면 그 경로에 있는 기업들은 어차피 세금을 낼 거 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더더욱 친환경 기업이나 친환경 제품이나 친환경 생산 방식의 그 돈을 어차피 쓸 테니까 그게 어떤 친환경 산업의 동력이 돼서 더 풀릴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기회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된 걸 그냥 다 엎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지금은 유럽 기준에서 전력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를 하지 않고요. 사실 원래 발표 한 달 전에 공개됐던 초안에는 전력 배출에 대한 전력을 생산할 때 간접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겠다는 게 사실 유출은 됐었는데 최종 안에는 빠졌었거든요. 그렇지만 한 26년부터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또 예측되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각 국가에서 전력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얼마큼 배출하는 것이냐가 유럽에 수출을 할 때 있어서 산업 경쟁력의 핵심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 것부터 아예 정말 1차적인 것부터 세금을 매기고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기회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국이 만약 다 탄소 국경 조정세 전력에 관련된 배출량이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 게 그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투자 안 하면 딴 나라 수출할 때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따른 그 전력망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투자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일단 그림으로 보면 약간 진한 그림이 있는 것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높은 국가들이고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조금 아직 낮은 편이고 브라질이 저렇게 높나요? 브라질은 아마도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수력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 아마존 강이 커서 뭐 아마존이지 않으니까 제가 확인은 미처 못했는데요. 브라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옆에 숫자로 적어놓은 것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주요 경쟁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정리를 해본 건데 보면 이제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점점점인데 사실은 제가 표시하는 이유는 굉장히 낮아서 표시를 안 한 것이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니 어떻게 베트남이 15%입니까? 베트남이 찾아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베트남이 재생에너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에요? 제일 높지는 않고요. 가장 높은 정도에 있다는 거죠? 네. 높은 클래스 중에 한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뭘로 재생에너지를? 아마 뭐 풍력과 태양광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는. 오 대단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점으로 표시할 정도로 이게 좀 미무지가 안 나요? 네. 굳이 잘 표시를 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 이제 반도체만 하더라도 대만과 주요 경쟁을 하잖아요. 대만은 최근 해상풍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애플이 TSMC에게 반도체 할 때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이거 TSMC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만은 좀 재생에너지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도 대만의 해상풍력과 관련된 기업들이 꽤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만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그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위험 요인일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게는 이게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어떻게 보면 최종으로 사주는 기업이 반도체 만드는 기업한테 너희 재생에너지 예를 들면 30% 이상 쓰지 않으면 가격을 더 높게 더 낮게 받는다. 우리가 그만큼 비용을 넣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너희 걸 수입하지 않겠다. TSMC 30%, 삼성전 30% 재생에너지 써. 그러면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기업에 돈을 더 준다든지 여기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재생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뒤에 또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요. 반도체도 이제 특수 온실가스라고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CO2랑 메탄을 제외한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절감하는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 기업은 제가 여기서 그걸 얘기할 수는 없죠. 얘기할 수 없습니까? 아 뭐 몇 개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구요. 네 그건 아마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미 아마 댓글창에 알고 계신 분들이 댓글로 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댓글창이 아마 뜨거워질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근데 그 댓글을 함부로 신뢰하다가 알고 보니 그 산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해서 집단지성을 조금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막 적는 분도 계셔서 그런 것도 기회 요인도 있고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그건 위험 요인이고 그래서 뭐 그걸 이제 계산하는 것도 제가 사실은 준비를 해왔는데 뭐 오늘 시간상 그거는 그러면 오늘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매니저님 아까 전에 그 나라별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점점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새만금에다가 왜 이 풍력발전소 막 이 바람 부는 거 막 하고 심지어 새만금을 뭐 태양열 전지판으로 뒤덮겠다 뭐 이런 옛날에 뭐 어디든가 그런 최근에 그 논란이 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보신 것 같은데 그 기사를 예예. 예. 그거 진행되면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아 새만금에 태양광을 하면 뭐 태양광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것도 그렇고. 물론 뭐 그건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대규모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뭐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사실 태양광 자체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아 죄송합니다. 새만금 자체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거기 관척된 땅에 필요에 의해서 태양광을 짓는다면 뭐 그거 자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새만금에 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아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일본도 거의 10%인데 여기 점점점으로 나와서 우리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나 보네요. 뭐 상대적으로는 좀 뭐 네 비중이 낮습니다. 뭐 제가 오늘 기사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뭐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 하면 거의 꼴증에서 가깝고 뭐 이런 이제 통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꼴등이 였나요? 꼴등은 아니었는데 꼴등이 가까울 정도로? 거의 가까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뭐 투자 요인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뭐 위험 요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기회 요인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기후위기는 크게 뭐 완화와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완화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 그래서 아까 지금 슈카님께서 말씀하신 뭐 배터리를 포함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태양광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기후위기 적응은 뭐 최근에 뭐 해수면 상승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식량 생산이 어려워진다랄지 아마 이런 일들이 뭐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향후 5년에서 10년 아니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벌여줄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좀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런 기업과 산업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회 요인이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회 요인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네. 이 글로벌 빅기업들 대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기후적인 어떤 탄소를 줄인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재생인들을 쓴다든지 이런 그런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고 대신해주는 기업들이 왠지 좀 이렇게 잘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 향후 인류를 포함한 지구 모든 생태계에 정말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없애야 되는 건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가치가 커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태양광과 풍력 또는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우리가 정확히 이제 어떠한 산업이 기회가 있을지를 파악하려면 이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어디서 배출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대부분은 그 에너지와 관련돼서 에너지 생산에서부터 뭐 이용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뭐 제가 비중을 적어놨죠. 대부분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 있고 일부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이제 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생산은 생산 방식을 그 화살표 오른쪽 보시면 뭐 태양광 풍력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후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쭉 적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에 대해서도 제가 옆에 보면 이제 수소가 있고 또 여긴 적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데 예를 들어 탄소 포집도 약간 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건 제조 부분에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좀 고려가 되고 있고요. 탄소 포집 기술. 네. 그리고 이제 운송은 아까 말씀 잘 아시는 전기차 전동화 운송수단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대체육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제가 여기서 모든 답을 얘기할 수는 없고 앞으로 기술은 계속 새로운 게 나올 텐데 투자하실 때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서 있지? 그럼 이거를 없애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거나 이런 완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네.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 기술의 가치가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수십억 명의 목숨값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 제가 방금 전에 표에서 보니까 매니저님 에너지 생산 저장 이쪽이 거의 46%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축산업도 15%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 소나 양을 키우면 그렇게 방구를 많이 낀다고 얘네들이 먹고 적당히 끼워야지 너무 많이 끼워서 이게 너무 미워할 수는 없는 게 그 소와 양이 사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기체 중에 인간과 인간이 먹기 위한 동물이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우는데 일반 야생동물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습니다. 당연히 숫자는 그렇겠죠. 네. 그 양도 어마어마 많고 인간 때문에 그러한 소들을 우리가 기르게 되는데 방귀보다도 좀 트림에서 트림? 네. 정확히 트림에서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혹시 유전자 조작으로 트림 안 하는 수업 이런 거 만드는 거 없을까요? 그런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기후 투자자로서 좋은 접근인 것 같거든요. 괜찮은 접근이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사료를 바꾸는 어떤 사료를 먹였더니 소에서 메탄가스가 덜 나오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식물성 고기나 배양육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게 모두가 다 투자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중에서 어떤 게 좀 잘 될지 어떤 게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게 좋을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좀 우리가 원하는 투자에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소 트림을 줄일 수 있는 사료를 만약에 제가 개발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 기업에 투자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 기업은 엄청나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배양육 기업 사실은 대체육이라고 저희가 말하지 않습니까? 비건들 드시는 거 제가 몇 개 먹어봤는데 저는 왜 이렇게 그냥 고기가 그거는 요리를 잘하시는 분에게 가시면 제가 끝나고 유명한 몇 개 음식 시점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저는 많이 자주 먹었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혹시 비건하십니까? 뭐 완전 비건은 아니고 고기를 먹긴 먹는데 저는 이제 뭐 고기를 줄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네. 고기를 과거보다 많이 줄여서 근처에 있는 뭐 두부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오. 제가 모 프로에서 그 비건하는 선생님하고 이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랑 같이 있던 그 유민상 씨라고 있었어요. 아. 엄청 혼났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네네네. 뭐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먹방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먹방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문제는 있습니다. 네. 민상 씨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고요. 저는 사실 뭐 진실의 근권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아. 진실의 근권이요? 네. 먹방에 문제가 있긴 하다. 아. 너무 좀 지나친 소비를 불러서 우리 기후 위기에 안 좋은 영향을 한다. 네. 그렇죠. 이제 뭐 또 사실 고기를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약간 약간 이야기가 됐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제가 딴 대로. 네. 그런데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그렇고. 뭐 이 페이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고객들을 만날 때 그럼 기후 투자자라면서 어디에 투자하느냐. 네.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러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네. 네. 또 말씀해주시죠. 네. 그 위에 있는 게 아까 쭉 얘기했던 에너지 생산에서부터 뭐 이용 저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 기존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화석연료 기반에서 사용했잖아요. 네. 이 화석연료는 에너지 저장에 대한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냥 뭐 뭐 뭐 이제 뭐라고 해야지 그냥 탱크 뭐 이런 데다가 저장만 해놓으면 되고 언제든지 꺼서 태워서 쓰는 방식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전력 생산을 재생에너지로 하게 되면은 이 재생에너지는 특성이 전기 생산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간헐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해가 안 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안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낮에 생산을 했다가 밤에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설비가 정말 필수적이고요. 아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저장 수단이 시장이 커질 거다. 네. 중요성과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뭐 풍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에너지 생산이 바로 매칭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서 그걸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낼 쓸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뭐라고 해야지 그냥 일반 창고라고 볼 수 없고 그 창고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 생산이 많이 될 때 적정한 수준에서 컨트롤을 하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 이제 하드웨어로서는 배터리가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던 ESS 뭐 이런 게 이런 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어디서 또 잘 주워 듣거든요. 그런 건. 아우 네. 시카 님이 뭐 훌륭하죠. ESS 뭐 이런 게 이런 거죠? 대규모 저장장치. 아 예예. 맞습니다. 이 수소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방금 전에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소라는 게. 에너지 저장 수단이죠.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앞으로. 맞습니다.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수소가 이제 자연상태에는 H2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결합되어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바로 쓸 수는 없고 그걸 전기를 통해서든 또는 뭐 이제 탄소 포집을 통해서든 다른 에너지로부터 가져와서 수소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꺼내서 뭐 전기를 쓰든 뭐 다른 걸로 쓰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도 사실 배터리와 함께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서는 항상 에너지 저장이 가장 중요하다. 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 커질 수 있다. 예. 굳이 하나를 꼽자면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그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장 수단. 예. 배터리란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근데 그 에너지를 이제 다방면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데 활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그 전환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건물 부분에서 줄이는 거 산업 부분에 줄이는 거 수송 부분에서 줄이는 거 이렇게 각각 나눠볼 수가 있고 그거의 에너지 원천을 왼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슬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우라늄부터 천연가스 재생에너지로부터 시작한 에너지가 이 화살표 따라서 열과 전기로 쭉쭉쭉 가서 뭐 그걸 다시 끄집어서 수소로 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수소를 일부 해외에서는 또 조달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배출량을 적게 하는 에너지로 다 바꾼 다음에 그래도 줄일 수 없는 이 옆에 보시면 잔여 배출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잔여 배출량에 대해서만 탄소 포집을 활용하자. 이게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방금 저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은 우리가 우라늄이 됐건 천연가스가 됐건 재생에너지가 됐건 수소가 됐건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걸로 최대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환 부분 건물 부분 산업 부분 수송 부분에 걸쳐서도 또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이는 기술을 좀 활용을 하고 그래도 나오는 거는 마지막으로 탄소 포집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탄소 포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가장 최후의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몇십억 톤 우리가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1년에 1억 톤씩 만약 저장을 시키면 10년에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그 탄소 포집해서 저장할 수 있는 건 사실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연간 7억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중에서 한 몇십억 톤 몇백억 톤 그 정도밖에는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기대할 수는 없고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다 따져보면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일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지 궁극적인 수단은 아니잖아요. 여기도 온실가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흔히 논의되는 것 중에 재생에너지를 제외하면 항상 원전이 얘기가 나오지만 원자력에너지. 그런데 사실 원전은 좀 우리나라 전력 소비를 원전으로 다 대체하기에는 전력 생산량을 예를 들어 1,000 테라와트로 가정을 했을 때 이거 필요한 원전의 규모가 14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140기가와트 몇 개 더 세우는 건가요? 제가 그 숫자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제가 머릿속에 없는데 140기가와트를 지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여유 부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원전으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원전으로 탄소 중립 가능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단이고요. 그럼 다 따지고 보면 결국 재생에너지 자원을 얼만큼 많이 확보하고 투자를 하느냐가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는 말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농사가 모든 것의 근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저는 여전히 그것도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동시에 재생 천하 지대본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가 사실 그 국가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매니저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탄소 포집 기술.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 7억 톤 정도 탄소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가 배출하는 게 그 정도 7억 톤 정도잖아요. 우리가 흔히 탄소라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산호가 흡수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죠. 아마존에 있는 나무가 흡수하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흡수하는 기술을 과학적으로 해서 한 7억 톤 만들면 한 8억 톤 흡수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그냥 해볼 수는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안 되고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걸 돌리기 위한 전기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전기도. 그리고 그 탄소 직접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 농도가 400ppm 이쪽 전쪽이거든요. 공기를 확 했을 때 들어오는 게 0.04%인 거예요. 효율이 너무 작아서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걸 극단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공정상에서 배출되는 건 대기 중에 있는 것보다는 농도 높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조금 해보자 정도고 대기 중에 있는 건 다이렉트 에어 캡쳐라고 해서 DAC라고 하는데 일부 찾아보시면 기업들이 있고 막 합니다. 기업들이 있네요.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보는 게 아직 경제성이나 뭐로 보나 아직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1차적인 수단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화성 간인 기업의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은. 화성 테라포빙의 수준으로. 네. 뭐 그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쉽게 서울을 공기청정기로 뒤덮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던데 그런 것과 약간 유사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모든 온실가스를 탄소포집으로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은 일단. 그거는 설마 그렇게 생각하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매니저님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아닙니다. 저희 시간이 약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마지막 정리 가능하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잡담을 많이 했더니. 네.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반대 안 하셨는데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돼서 뭘 얘기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사실 진짜 드리고 싶었던 배터리와 전력을 관리하는 데 관련된 그러한 기술들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걸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대신 그러한 기업들 중에 지금 최고라고 꼽히는 시가총에 가장 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테슬라.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에너지 기업 중에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사자. 제가 굳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테슬라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그냥 전달 드리는 걸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언제 가면 또 시간 내서 나머지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작담을 좀 잘해서 아 네. 재밌습니다. 얘 좀 말리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아 예. 테슬라 사실은 자동차 회사로서 전기차 회사로서 그리고 또 새로운 자율주행이나 로보트 헥시나 이런 것들은 많은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표를 보시면 테슬라가 자동차 부분에서의 GP 마진이 28%가 낮는데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연간으로 올해 100만대를 만드는 정도의 사이즈의 회사잖아요. 여전히 다른 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데도 이 정도 이익률을 냈다는 거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가장 수익성이 좋은 회사라는 것이 사실 테슬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게 사실 제가 여기 보면 메모리 산업에서의 삼성전자라고 말을 적어놨잖아요. 과거에 메모리 산업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가장 가격의 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메모리 회사들과의 어떤 전쟁에서 장기간 다 이제 무찌르고 최종적으로 남은 회사가 된 거잖아요. 그게 이 GP 마진의 차이에서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테슬라의 GP 마진의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산업에서 벌어졌던 일이 전기차 산업에서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마진율이 가장 높은 기업.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온 숫자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더 놀라운 건 이번에 테슬라가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 잘 나온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 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기까지 한 그런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세 번째 줄에 규모의 경제, 럭셔리 등등 몇 가지 키워드를 적어놨는데 지금 테슬라가 이제 막 규모의 경제 국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배터리나 주요 부품을 싸게 조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 외에 이제 4680이라고 하는 더 경제성 있는 배터리가 들어오는 것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에서도 엄청난 마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의 마진을 약간 희생하고 마켓셔를 더 먹을 수 있는 전략까지도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 같은 기업이 사실은 적자 기업이고 과거에는 그랬었죠.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마진율로 따지면 말이 안 되게 마진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반대로 간다는 거죠. 지금 높은 수익성이 제 생각에는 사실 향후에선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최저점이다. 앞으로는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또는 사실은 테슬라는 그렇게 되면 가격을 엄청 내려쳐서 점유율을 확 늘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삼성전자가 했던 치킨게임을 해서 그러면 위너는 사실 테슬라가 유력하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마진율이 그렇게 높으면 단가 우려치기를 해서 승자가 꼭 테슬라와 현대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사이가 빨리 변했네요. 우리는 재생에너지 아니면 이런 친환경 기업 하면 마진율이 낮은데도 보조금 때문에 꾸역꾸역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기업들이 이걸 자꾸 사야 되고 오히려 여기다 돈을 더 넣어야 되니까 마진율이 가장 좋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테슬라가 그걸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제가 오늘 시간상 소개를 못 들었지만 다른 몇몇 기업들도 굉장히 고수익에 고수익의 다른 몇몇 기업들이 지금 소개가 안 된 겁니까? 네. 좋을 수 있는 기업들을 기회가 되면 나중에 갑자기 시간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제 자료로 공유가 되면 아니 저희는 전체 의뢰를 먹다가 지금 메인이 안 나온 상황인가요? 네. 약간 시간 조절 실패한 제 잘못이고요. 아 시간이요? 네. 수익률 좋은 기업이 종목이 나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주가 수익률이 아니라 향후 기업의 GP 마진이나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기에 다시 모셔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만 한번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하나자사운용의 은기완 펀드매니저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시간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잡담으로 매니저님의 말을 막았죠?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게 사실 저는 더 좋고 재밌긴 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후투자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 사실은 적자 기업이던가 아니면 돈을 못 버는 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친환경 재생기업들의 모습이었는데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년도 아니죠? 거의 몇 달? 1, 2년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마진율이 올라가는 산업이 되고 우리 뭐 이제 3부에 모실 장우석 본부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실적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좋아진다라는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믿음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산업이니까 뭐 마진율이 올라가는 업종이나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하나자사운용의 은기완 펀드매니저님과 기후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광고 보시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시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3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3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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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저는 다음 날에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